등등 정말 저희 뮤비에 많이 힘을 써주신 감독님들 그리고 스탭분들 그리고 빅히트 식구분들 정말 많이 감사드리고 그리고 새로운 우리 정국 감독님도 정말 라이프 고즈온 정말 멋있게 찍어주셨어요 정국 감독님도 정말 감사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라이프 고즈온은 마무리를 했지만 내년에는 또 엄청난 뮤직비디오를 들고 올 예정이니깐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저희는 아미 여러분께 사랑만 가져다 드리는 방탄소년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롬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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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갓팬스